범경홍입니다 10번 들어갑니다 국제적인 해양 코드 법령이겠죠 법령은 스페이스파이 복수에요 구체화 시키는데 더 조정 가능한 배슬은 항공기나 비행기가 must 동사원형 keep out of 벗어나야 된다고 기를 less 덜 조절 가능한 배나 비행기에 캡틴 선장이죠 더 조정 가능한 선체 선장들을 예를 들어 파워드리븐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트에 선장들은 동사 R 책임지게 되는데 포어보이딩 피하는 것에 덜 스티얼이 조정하라 뜻이요 스티얼 에이블이죠 그러면 조절 가능 덜 조절 가능한 배에 예를 들어 세일링시 뭐 돗단배나 혹은 배인데 인게이지도 연루되어진 pp로 썼죠 낚시에 연루되어진 노조는 크죠 그리고 배슬 또 배들인데 혹은 항공기대 not under command 조절받지 못하고 있는 조절이란 말은 뭐 동력선이 아닌가 이런거 말해요 지금 잇 가져오죠 이것은 더 쉬워 fall power butt 동력선이 to avoid 동사 이거 빈칸낼 수 있어요 피하는 것이 부딪히는 것 avoid the island 있었죠 목적으로 배에 부딪히는 것을 then vice versa는 역으로 하기보다는 그 다음 aviation 코드는 항해죠 비행기 항해 코드들은 are based on 기초 되어지는데 같은 개념의 그러니까 배나 비행기 마찬가지예요 라이트는 여기서 권리에요 of the way of the sky 하늘의 길에 대한 권리는 length 순위를 매긴다의 동사에요 비행기인데 in order 순서로서 on easy easy with which with which는 where에서 가면 되요 그러면은 편안함의 순서로서 비행기에 랭크를 매기는데 그곳에 데이능을 말하는 것은 아까 비행기들이에요 그냥 craft 비행기로 잡았는데 이 비행기가 can be pp 조절되어 올 수 있는 비행기에 비행기 비행기들인데 in normal operation 또 삽입절이죠 일반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비행기들 그 다음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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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로 썼어요 가장 쉽게 조절되어 올 수 있는 비행기들은 얘가 실제 주어 have 가지고 있는데 the lowest 빈칸 주어져요 조정이 가능하면 가장 낮은 우선권을 in the right 권리에서 길에 비행기인데 리퓨링 지금 분사구조의 능동이죠 지가 지금 받긴 받지만 해석상 지금 하고 있다는 능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리퓨링 다른 비행기에 연료를 주고 있는 비행기 그 다음 또 삽입절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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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에요 덜 쉽게 조절 가능한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조절 못하겠죠 이런 비행기들은 have the greater 더 큰 권리를 가지는데 than 비행기인데 일반적인 작동하는 비행기들 보다 풍선 열풍선 말하죠 열풍선들은 are still 여전히 less 덜 조절 가능한데 비행기인데 퓨링 다른 비행기 연료를 주고 있는 비행기들 보다 이 풍선들은 가지고 있는데 더 높은 우선권을 가지는데 권리에 있어서 마침내 비행기인데 in distance in distance에서는 고난받고 있다니까 조난당한 비행기는 가지고 있어 the highest here 가장 높은 우선권인데 길의 모든 권리에서 since 왜냐하면 비행기인데 in 조난당한 비행기가 매우 difficult 어렵거나 impossible 불가능하기 때문에 2 컨트롤 조절하는 것이 주제는 비행기나 혹은 항공선에 있어서 조절이 더 힘들수록 더 우선권을 가진다 피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답보시면은 on the sea or in the sky 하늘이나 혹은 바다에서 책임인데 giving way 길을 비켜주는 것은 보통 falls on 떨어지는데 the party 당면한 사람에게 who is less difficult 덜 어려움을 가지는데 여기서는 컨트롤링이에요 비행기를 조절하는데 비행기를 외자면 it 가죠 for me 상해죠 2가 진지하죠 that party는 뭐예요?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에서는 avoid 피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고를 그래서 10번도 마치겠습니다